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비거리 플렉스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저희 채널 오래 시청하셨으면 많이 계신데 이런 유사한 도구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비거리 플렉스니까 이걸로 사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일방적으로 이 비거리 플렉스를 저도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해야 된다. 또 가고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스윙이 프로처럼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멤버분들은 지금 비거리 플렉스 휘둘러 보시면 처음 거기서 소리가 나냐면 여기서 소리가 나요. 우측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시 여기서 우측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실제로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왼쪽에서 소리가 나는 건 이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어떠한 스윙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왼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 백스윙도 왼손으로 하고 다운스윙도 왼손으로 하는 분은 일단은 왼 어깨까지 와야 철컹하는 구역에 갈 수가 있어요. 이 도구의 원리가 뭐냐면 위에 올라가 있던 게 반대로 스위치가 되는 그 순간에 안에 있는 추의 위치가 덜컹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손으로 간다면 왼쪽에서 소리가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 아래에서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딱 있을 때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고 왼손으로 하면 왼쪽에서 여기서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알면 이걸 갖다가 억지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이 사용법에서는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왜 나는 자꾸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지? 나는 왜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옥 선생이 왼, 왼을 가르쳐줬고 왼 엄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줬고 오른 검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왼, 오, 오, 왼을 알려줬어. 그러면 내 스타일에 맞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른손으로 타격을 한다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스윙이 작아지는 거고 만약에 왼손이라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서 풀 피니쉬까지 돌아가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거리 플렉스는 저희 옥스윙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현재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프로치용으로 녹색도 있었는데요. 파란색은 사실은 가벼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저같이 50을 넘는 분들, 힘이 좀 줄어든 것 같다는 분들은 파란색을 쓰시면 되고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라는 분들은 빨간색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빨간색을 주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보통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왼쪽에서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행여, 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얼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늦게 캐스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왼손으로 스윙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스윙 할 때는 약간 오른발 쪽에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너무 빠르죠. 근데 좀 와서 오른발 쪽에서 근데 대부분 다 와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건 또 악성 푸시 슬라이스나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 파우치가 있어요. 융 같은 걸로 된 파우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도 닫히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 쉬운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매우 저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란에다가 구매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하나 정도씩은 구매를 해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냥 툭 해서 오른손 그리고 왼손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클럽하고 거의 무게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루키루키사에서 나온 비거리 플렉스입니다. 옥스윙몰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 무조건 사세요. 아셨죠?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